여러분 너는 입고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바이베이 해 뜰 때까지 느낌인 느낌인 나지 느낌인 와 있어 봐 오리지 말고 해주세요, 오리지 말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요 누가 싸운 거에요? 싸준 거잖아 계란 본인이 싼 게 아니라 그분이 싸준 거 우와 우와 장난 아니죠? 오늘 정성이 오늘 또 중요한 날이라고 원래는 계란 후라이 많이 이렇게 먹는데 계란 말이로 하트야? 딸기는 하트 모양인 것 같은데? 해 먹겠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 근데 나 태양 씨 표정 보고 더 감동이야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해 뭔가 비가 하루 종일 오다가 이제 비가 그쳤어요 아직 오고 있는 거 같은데? 아니에요, 비 그쳤어요 딱 이제 공개될 시간 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진짜 거짓말같이 제가 너무 긴장하니까 이렇게 날씨 봐봐, 좋은 그리고 매년에 김밥 드셔서 기분 좋아진 거 같아요 역시 앨범 공개 1시간을 남겨두고 앨범 공개 1시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준비되시면 의자에 앉아 계실게요 몇 분 전인데요? 5분 전이요 5분 전이요 너무 떨려요 1분 전입니다 1분 전입니다 저희 기타를 해 주신 분 의자에 맞춰서 시선이 좀 30초 전이야 댓글은 여기다 제가 읽을 걸 띄워 주시는 거죠? 아니면 제가 그냥 읽는 걸? 네, 읽어주세요 계속 올라오는 걸? 네네 너무 빠른데? 팬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? 하... 네 두려움 속에 맘을 못탈래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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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